나는 솔로 12기 남자 출연진 연봉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확신을 주기 위해 연봉까지 오픈한 출연진의 등장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별리사, 임용고시 준비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12기 연봉 정보에 대해 만나보겠습니다. 수학강사로 알려진 영수 연봉은 8천만원 이상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재고 과고 입시 담당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재직 중으로 알려진 영호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철은 프로레슬링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적자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광수 직업은 별리사로 4년차에서 5년차 별리사 연봉은 1억 정도 된다는데요.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더욱 높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IT 개발자 상철 연봉 또한 1억원 이상일 거라고 추측하는 글을 만날 수 있었지만 국내 점유율 1, 2위 애플리케이션 회사라면 연봉보다 인센티브가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편 내년이라도 당장 결혼할 수 있다는 순자는 1억원을 모았다고 알리면서 연봉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채용 공고를 찾아보니 순자의 연봉은 월 268만원 이상 연봉 32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임용고시 준비생으로 알려진 옥수는 연봉은 없습니다. 과연 나는 솔로 12기 모태솔로 특집에서 연봉까지 밝혀가며 짝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